나의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그럼 여러분이 주신 큰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미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에 또 새로운 영상이 더해진 KBS 판 새로운 마음의 소리가 첫 방송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TV 판 새로운 영상에 대한 코멘터리를 위해 묻혔는데요 과연 어떤 영상이 준비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포지션! 애봉이랑 첫 데이트인데 잘할 수 있을까? TV판은 조석과 애봉이의 첫 데이트가 드디어 공개되고요. 걷다가 자연스레 손도 서서 잡고. 뭐 어쩔 거야. 얘 완전 연애고자잖아. 오늘 해도 실패하면 대박 법사가 될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아는 연애고수들을 싹 다 불러줄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TV판에서 애봉이의 캐릭터가 더 부각돼서 보여줬어요. 아이고. 제가 정확하게 정떨어진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더 심했어요, 지금 약간 좀 그래도. 미화됐어요? 예쁘게 해주셨네요. 잘하셨다. 애봉이 왔어요. TV판에서 이제 애봉이가 왜 못생긴 만화로 바뀌는지 못생긴 어둠이 버전을 하겠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 애봉이요? 우리 서기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어딜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만나? 네? 심심치 않게 넣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사실 이렇게 보니까 다른 드라마 같은데요, 지금. 아, 이 뒤가 진짜 웃긴데. 뒤가 웃기 너무 웃긴데. 이 뒤에 너무 웃어서 NG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맡은 역할은 한국전쟁 영화 속 인민군이다. 엑스트라, 엑스트라. 아, 진짜 저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을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다 갔어? 웹툰에서. 아, 네. 너무 웃기죠? 정말 웃겼어, 이거. 빠진 것도 모르다니, 이래. 디테일 없는 새끼들. 어디 가세요? 저 국회의사회당이요, 차를 거기다가 내가. 으아악. 저거. 아, 저거.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저 장면이 이제 빵빵 하는 장면이 새벽 셋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옮기면서 이제 조명 세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놀고 계신 거예요. 주현 씨의 어떤 신이 저 장면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만 웃어가지고 달랐고 아줌마도 왜 울어요? 새벽 3시에서 저러고 있었어요 아줌마 새벽 3시에서 저러고 있지 않으셨을까 아니 여기 상갓집이야 뭐야 왜 그러어? 이번 정주장은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입니다 아시다시피 3년 넘게 앙숙으로 지낸 업계 최대 조직들입니다 무슨 문제 이게 뭡니까 성님 최근 멕시코파에서 세력 확장을 위해 모은 신입 조직원들입니다 정보를 키우는 건가요? 사실 이게 패러디가 아니고 진짜 하나예요 다른 영화 하나씩 나왔어 됐다고 전 어쩌라고요? 난 아버지한테 뭔데! 명심해 널 먹여 키운 게 누군지 아니 저게 아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조준의 최대 위기가 이번 편에서 나오는데요 본일에 본일 있어? 부모님을 부탁한다 너무 진지해 정말 진지하게 지었어요 저러면 내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사랑한다 아휴 병신 평소와 다른 조준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회차서요 왜 그랬는지는 TV판을 보시면 압니다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자 지금부터 댄스 경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 왔는데 드럼도 연습하시고요 몇 달을 준비하셨죠 진짜 춤도 실제 연습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매우겠죠? 못하신다 못하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이디어들 만드시고요 맞아요 그날 제가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너무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이 킥하고 막 이런 거 여기서 그런 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거 놀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과감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동영상 뭐야 이건 뭐야 아이돌이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배우 김희경 님의 도전을 TV판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아 여기가 5년만에 영상 보니까 내가 처음 보는 씬들 나도 너무너무 기대를 안 합니다 이제 아버님 어떠셨어요? 난 멋진 기대를 안 합니다 아니 왜 또 주꾸를 안 하라고 우리는 우리 집안은 상상 이하의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 추측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월 9일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새로운 에피소드가 되어야지 K-BASE 버전의 새로운 마음의 소리가 첫 방송 되니까요 꼭 동감사절 부탁드립니다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안녕 이번 주에 만나요 마음의 소리 아 näm milestone 정답 N 넵 해 téléphone 넵 usp